아니 근데 좀 질리는 순간은 있어 계속 하다보니까 좀 질리더라고 오 귀여워 오 홀리샛 졸라 귀여워 오 오렌지색 귀엽다 아이 귀여워 let's get it 귀여워 공방으로 돌렸어 그냥 공방으로 지금 시간에 동시에 돌리면 저격 된다 그러는데 전혀 전혀 안 돼 왜냐면 지금 즐기고 있는 사람이 4만명이 넘어 어 뭐지 잠깐만 이거 맵이 처음 보는 맵인데 이거 완전 처음 보는 맵인데 와 이거 완전 콩콩 이맵이네 와 족간네 처음 맵부터 뭐야 이거 북도 있어 헐 덩 덩 덩 덩 이렇게 가야되네 빡세다 이 맵 렛츠고 렛츠고 뻥 똥 똥 똥 똥 똥 똥 똥 자 이거는 시야를 아 잠깐만 어 이게 맞나 어 이게 맞나 좋았어 음 크게 손해본건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올라가고 한 번 더 한 번 더 튕겨 한 번 더 튕기고 아 시발 잠깐만 아 이렇게 가면 좀 후발주 너무 후발주자인데 이러면 아 왜 이렇게 느리지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후발주자긴 한데 그래도 나쁘지 않다 야 이거 흠 가속을 좀 받아서야 되겠는데 어우 개간네 좋았어 어우 살았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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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여기하고 아 잠깐만 오 왜 이렇게 어려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이거 들어가야 돼 일단 안전빵 안전빵 가자 안전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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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빵으로 빵 똥 똥 똥 똥 똥 똥 좋아 38등 잡아 잡아 아 아 이거 못 들어갔다 큰일났다 아이고 아 맵 맵 거지같다 진짜 아유 야 이거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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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망했어 마지막에 거기 뒤를 밟아갖고 들어가야 되네 아 맵 진짜 쓰레기 맵 이 맵은 정말 별로였어 아니 이 맵 진짜 안 좋다 음 이 맵 진짜 별로야 어 나 닉네임 좀 바꾸고 싶어 대표 홈페이지 와서 바꿀게요 니가 좀 바꿔주면 안 되겠니? 지가 이 맵? 어 아 방금 했던 맵은 진짜 쓰레기다 아 방금 했던 맵은 진짜 쓰레기다 공짜야 이 맵 아 이 게임 공짜야 흠흠흠흠 아 으 으 으 으 으 으 그리고 맞아 실력 딸리면 방해하기 힘들지 어 이 맵은 어 이 맵 좀 짜증나는 맵이야 저 꼬챙이로 꽂혀있는 저 도나스가 좀 개짜증 난다고 해야 될까 낙사가 많은 맵이야 이 맵 뭐로 바꿔둘까요? 노래하는 곳으로 한글로요? 응 1등식 500개? 이번 맵? 아니아니아니아니면 이거 전체라운드 근데 그럴 일 없어 와 이들 진짜 완전 민족 대이동 수준이야 이거 예전에는 즐기는 애들이 많았다면 이제 진짜로 1등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애들이 좀 많아 어 큰일나 빼다 방금 이미 사용중인 아이들 좋았어 좋았어 이거지 노래 헌 컵 되어볼게요 뭐 뭐 지렸다 크으 2등 뽀뽀뽀뽀 뽀 뽀 뽀 흠 공방이라서 저격하는 애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거야 플스로 할때도 이정도 피지컬은 나았어 웬만한 일 있으면 3라운드까진 갔던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럴거야? 노래 허는 코트로? 잘했어 나 있다 아이고 띵털아 100개 고맙다 띵털이 너 되게 오랜만이다 근데 너가 여자였지 아마? 코순이었지 아마? 콜가이즈 무관 몇 년째인가요? 저 1등 한번도 못해봤어요 3등까진 해봤는데 1등하는 건 진짜 가문의 영광이야 1등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이거 운도 따라야되고 예전에는 운이 따라야되는데 아 예전에는 실력으로 커버가능했는데 지금은 진짜 운이 따라야되 다 어느정도 실력이 되니까 이거 뭐 처음 보는 맵인데? 오늘 왜이렇게 새로운 맵들이 많이 나와? 짜증나게 어 좀 피하나다 뭔 맵이야? 공중에 있는 득점 구역 안에 머무세요? 어디를 말하는 거야? 노란색 아닌 것 같아요 노란색 안에 있어 왜 말인 것 같아요 노란색 안에 있어 왜 말인 것 같아요 아 그냥 노란색 있는 부분에 어 잠깐만x2 나떨어지면 안되는데 나도 있던 데가 갯공 잠이 오우 씨발 잠깐만 여기 메달리면 안되나본데 오 잠깐만 마음에 괜히 급해지네 여기 여기 뺑뺑이? 이게 거기가 제일 человек인 거 같은데 오 blindfold 아우 잠깐만 음 어어 또 떨어졌어 Fido 나이스! 성공!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공 아 그니까 노란색에서 계속 있으면 되는거야 그냥? 개인전이네 이거는? 아 난 또 팀전인줄 알았어 족밥이네 음 100평만 채우면 이기는거구나 은근히 그럼 나는 잘했던거네 이거 괜찮네 예전에 폴가이즈는 개인전 했다가 팀전 했다가 막 그랬었어 아 눈덩이 서바이벌 나 이거 한번 했었어 휴방할때 그냥 집에서 플스로 하면서 했는데 할만하더라고 요거 흠흠흠흠흠 끝자리만 조심하면 돼 어허허허허허허후- Garo- 어 어 큰일날뻔 있다 진짜 큰일날뻔 했어 퍼아아흡 오 레알 레알 완전 큰일날뻔있어 서로 꼭 붙들고있어야해 얘들아 어으여여니 오야야야야 오오오오오 됬다 됐다 지금 4라운드 진출이네 10등 300개 미션 있네 이건 이건 될 거 같애 10등 300개 미션 내가 무조건 해낸다 살초가 아 나 이 맵 진짜 아 이 맵도 트롤 만나면은 족되는 맵이라서 알아 알아 아 나 이 맵 개짜신나 존버 오지게 해야 돼 이거 옛날에 그 소닉에서 소닉에서 이거 보너스 게임 했던 거 그거 생각하면 편할 거야 해본 사람들 알텐데 오케이 좀 더 버티고 아 씨발 이런데니까 꺼져 아 꺼져 꺼져 그렇지 살았다 어 잠깐만 아 짜증난다 이 개새끼들 니네 다 죽었어 씨발 거지같은 새끼들 아 이 새끼들 되게 얼받게 하네 병진새끼들 다 꺼져 밑에 다 뚫어놓을거야 쓰레기같은 새끼들 어 잠깐만 아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씨발남들아 좀 죽으라고 이 개새끼들아 아 그만 와 미친 인간들아 그렇지 씨발 이거 존댄다 이거 야야야 동성 겹치지 말자 동성 겹치지 말자 친구야 동성 겹치지 말자 우리 동성 겹치는 거 아니야 친구야 난 로얄질이 조금 더 밟을 수 있어 점프만 하나씩 할 거야 이제 안 돼 씨발 아 아 3등인가 4등인가 3등이에요 아 너무 아쉬워 그래도 300개 우리 살초기가 걸어준 거 아니야? 예 야 살초가 고맙데이 오랜만에 고맙데이 살초가 300개 음 아 살초가 아 살초가 천천히 충전해 너는 언제나 내가 저 우리는 신뢰관계가 확실하잖아 생다 코트 1등 5000개? 어? 생다 코트 1등 5000개? 예 2등 3000개 점만은 진짜 믿어볼 만해 점만은 진짜 믿어볼 만하다니까 원코인 원코인 네 렛츠기릿 아 야 나 막판에 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잘했어요 아 ob 아 근데 한 진짜 폴가이즈는 한 다섯판 까지는 재밌어 그 이후는 좀 질려 저격받고 고통받을때는 아이고 살초가 이게 뭐냐면은 60명이서 하는 배틀로얄 게임이야 미니게임 계속 지나가면서 계속 보다보면 금방 이해갈거야 이 게임이 존나 단순한 게임이야 살초가 어 근데 우리 살초가 좀 빡대가리인가 보다 너 너 이거 이해 못한다는거는 아니지 거의 도록용 대가리 수준인데 아니지 살초가 나 그렇게 니가 도록용 대가리인줄 몰랐다 나와라 새끼들아 나와라 나와라 아이 저격없으면 잘하지 잘한다기보다는 저격없으면은 그냥 기본빵은 친다 아야야야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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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얘들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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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꺼져 아 꺼져 고리건 병신새끼야 아 시발 아 저새끼 또 왔어 대가리 길쭉한 새끼 아 환장하겠다 진짜 짜증난다 아 환장하겠다 진짜 짜증난다 쟤 아 환장하겠다 진짜 짜증난다 쟤 하지 말라니까 재미없다고 이 씨박 새끼들아 이 병신 미치광이 새끼들아 그렇지 42등으로 성공했다 다 꺼져 아 버러지 같은 새끼들 아 버러지 같은 새끼들 아 1등 5등 10등 500개 400 300 아 등수대로 아 등수대로 아 오케이 등수 안에 들기 살초기 미션 아 진짜 게임비제이들 진짜 편하겠다 미션 받으면서 이렇게 게임하는 거 진짜 개꿀이다 하 나 진짜로 요즘 게임방송에서 느끼는 게 정말 커 게임방송 개꿀이야 진짜로 존나 편해 어 흠흠 흠흠흠흠 흠 아니지 이것만 하면 나는 사람들이 많이 안 보지 하던 게 있는데 아 아 좀 날아 왜 왜 건드노 어잉 와 건드는데 와 건드는데 와 건드는데 와 건드는데 얘 아이고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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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개새끼다 그렇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거 밟으면 안 돼 어 가운데 열렸다 그렇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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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나 이 밟 좀 빡센데 어 어 어 어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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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 몇 번 그렇지 아 좀 많이 늦었어 자 내려가고 그렇지 엄청졌어 와 진짜 힘들었어 아 이번판 고수들 왜 이렇게 많아? 와 일부러 안들어가고 기다리고 있네 아 쟤네들이 저격로라고? 일부러 안들어가고 기다리고 있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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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들어가지 그러면? 아니야 6명인거 7명인거 안들어가고 있잖아 아니야 쟤 못본척해 랄프야 모르는척해 모르는척하라고 우리 이따가 식당가자 아 거기 말 거기 2층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튈거야 차에 에어컨까지 미리 틀어놔 얼음이 완전히 깨져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아니 뭐야 이거 이거 마지막 라스트 맵이야? 어? 아 대공포? 어 근데 조금 빡세네 이 맵 안돼 어어 야야 나 나 나 노라고 씨발놈아 아 놔 병신 후크선장 개새끼야 어 요즘 빡세 아 오지마 오지말라고 임마 병신새끼야 오지말라 오지말라구 너네 여기 다 깨줄게 어 어 어 저 대파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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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으 으 음 으 으 으 흐 하 으 뭔 소리입니까 어떻게 봐 아 끝나고 가만히 있어야 돼? 오케이 도전 도전 도전할게 아 진짜 아 진짜 생각이랑 살초기랑 봐봐 도전 안 외쳤잖아 도전 외칠게 3,2,1 도전 진짜 가자 생다가 한 번만 더 걸어봐 어차피 나 1등 못해 그래도 일말의 그 시로라기 같은 그런 아주 조그만 희망을 위해서 어 한번 해보고 싶어 어 양심 뒤져나간게 양심 뒤져나 양심 뒤져나 양디노 너 양디노 양심 뒤져나 좀 심했네 강끼빤스코트 저 병신 새끼 강퇴 좀 해줘 재밌다 가리도 없는 욕 안하기 욕 안하기 500개 미션 착한 말만 지읒 니은도 욕 수준이야 욕 안할게 아예 1등 5등 10등 20등 등소 맞추기래요 응 그거 안해요? 그것도 할거야 10등 안싸줌이 또 100개를 너무 고맙구 어 고마워 나 되지 맞아 근데 이쁘게 좀 불러주겠니? 애저라고 말이야 아 조금 아쉬웠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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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막힐 수 없지 왜 아유 형 아주 낯이 안 돼 지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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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500개 벌었다 그렇지 욕 안했기 때문에 자 우리 코트 띵터리 500개 충전해서 빨리 주세용 아 빨리 주지 말고 천천히 줘도 돼요 괜찮아요 게임도 못해서 앉아서 그런 거면 살이 찌지요 안 사줌 고마워 300개 전자용 쏘면서 욕한다는 거는 얼마든지 얼마든지 욕해라 어쨌건 실패했고 생다코트의 미션 그리고 우리 저 화살촉의 미션까지 죄송해요 욕하실 줄 알았는데 아 그럼 100개씩 쏘면서 나한테 무슨 욕을 해도 나는 언제나 환영이야 고마워 아유 욕해 욕해 야 만원으로 때리면서 욕하면 나는 웃으면서 맞으면서 더 욕해도 돼 이렇게 하는 거지 아유 그럼 그럼 얼마든지 작은 욕해도 상처받은 척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근데 100개 쏘면은 그 누구보다 기분이 좋은걸요 상처받은 척 나 혹은가 줘야 되는 거지 야가 빠진 색독돼지련 아유 너무 아퍼펙트라 등신아 아유 등신이란 말 너무 심했다 나 상처받을지도 얘들아 내 좀 잡지마라 짜증이 난다 어? 나 이 씨발년아 병신같은 개자식아 재미없다고 이 씹새끼야 첫판부터 그 지랄하면 재밌겠냐 개병신같은 개 놔 이 씨발년들아 병신 씹새끼들아 야 더러운 새끼들아 어 아 왜 이렇게 열 받지 첫판부터 잡은 거지 열 받지 음 아니야 아니야 님한테 욕 안 했어요 우리 안 싸준 형님한테 어떻게 욕을 해요 헤헤헤헤헤헤헤헤헤 나한테 했냐? 음 조금 아쉬웠던 차량 어디 갔냐? 고마워요 와 맵이 진짜 많구나 말도 안 되게 많네 맵이 스피드서킹? 아 나 이거 되게 자신 없는데 아니 이거 붙잡는 애들이 너무 많아 야 나 다음판부터 시참할 테니까 그냥 이번판 붙잡지 말아봐 아 진짜 부탁할게 얘들아 어? 어? 알았지? 다음판에 시참으로 방파 줄 테니까 하지 말아봐봐 어? 나 이거 1등 한 번만 해보지 아 이거 한 번 끝까지 들어갑니다 나 이거 이 맵 성공해보지 한 번도 없어 이 맵 재밌더만 시원시원하고 아 놔! 말을 하면은 좀 듣는 맛이 있어야지 아 짜증나게 스타트부터 아 짜증나게 스타트부터 아 놔! 아 놔! 오오! 아 조졌다 아 아 잡지 말아봐 아 잡지 말아봐 진짜로 이미 망했어 아 혼자 뭐 이렇게 자랐는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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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잡혔어! 이건 실력이 아니라 초반에 잡혔었어 다들 못봐서 그렇지 내가 출발하는게 아니라 막혀서 그런거랑 잡혀서 그런거랑 다르다니까 초반에 잡았다니까 어 초반에 잡았어 마지막 라운드까지 그럼 천재 천개 가자 공방으로 갈게 공방으로 이거 뭐 하면 가려놔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게임을 이렇게까지 해야 돼 진짜로 나 진짜 저격 안 붙게 그럼 해볼게 나 이렇게까지 게임을 할게 될 줄 몰랐는데 저격을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화면을 가려놓고 할게 마지막까지 가면 천개 마지막 라운드까지 아까처럼 진출만 하면 천개 준다는 거잖아 생닷코트가 이거 마다할 사람 있어? 이거 내가 BJ야 누가 마다해? 무조건 하지 마지막 라운드까지 잡혀서 짜증날 때마다 잡아줘서 고마워 사랑해 하면 상댈게 난 미션 그대로 기억 기억 오케이 살초기 미션 간다 살초기 미션 10등 미션 10등 미션 갈게요 10등 미션 그니까 10등 미션 10등 10등 5등 1등 이 4개 4중에 하나 걸려야 돼 와 근데 10등 딱 맞춰야 돼 10등을 딱 해야 된다는 거잖아 10등을 딱 해야 된다는 거잖아 와 10등을 해야 된다고? 잡아줘서 고마워 사랑해까지 해야 돼 사랑해 잡아줘서 고마워 사랑해 아 근데 이거 너무 억텐 같아 보일걸? 띵터라 네 미션은 하지 않겠어 그냥 등수 미션으로 걸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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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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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격 없어 김치 닦다구리 저 병신 개새끼야 꺼지마고 이 시발 새끼들아 아 진짜 존나 짜증나게 하지 말고 미친 새끼야 아 시발 새끼들 진짜 존나를 받게 하네 아 스타트가 이렇게 느리면 안 된다고 애들이 잘해졌어 애들 아 이따 시발 꺼져 하지마 아 아 개 늦었네 진짜 미친 새끼들 때문에 노라고 아 좀 하지 말라니까 아 아 하지 말라고 아 졌어 시발 미친 새끼 아니 시발 나 이거 안해 미친 개새끼들아 미친 개새끼들아 아니 적당히 해야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 어 밤라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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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 같은 제이기 핳흨핳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 폴가에 접습니다 진짜 접을래 미션 하는 의미가 없어 폴가에 접습니다 생각할수록 빡치네 아니 하지말라 했는데 그걸 왜 하지? 재미가 없는데 미션 걸렸을 땐 좀 너무 매너 없어 첫판부터 아니 첫판을 못 들어가게 해버리면 뭔 재미로 방송을 하겠어 내가 아 열받아 하지말라 하지 좀 말지 왜 건드려 오오오 아 존나 재밌었는데 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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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화면 가리는거 의미없는거같아 의미없어 시청자들 5번 미만으로 잡히면 1000개? 원코? 이거 VCR 판독한다 VCR? 응 VAR 나 제일 싫어하는 맵 잡히기 너무 쉬운 맵 진짜 등수 미션 그대로 오케이 아 씨발새끼야 아 좀 하지마라 아 한분 잡혔어 지금 아 야 미션 필요없어 이거 생다코트야 이거 이 애새끼들이 아 아 아이 아이 좀 앗 음 으 으 으 음 음 으 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가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어? 서버 바꾸는 거 있는데? 서버 지역 아시아, 동부, 아시아, 남부, 호주, 유럽, 인도, 중동, 일본, 대박, 미국 바꿔서 서버 제발 제발 잡지마 이럴 땐 진짜 학고가 부럽다 시청자 50달이 학고가 참 부러워 진짜 안 할 텐데 시청자 50달이 학고가 참 부러워 시청자 50달이 학고가 참 부러워 아 진짜? 100달인데 어떻게 저격을 해? 저격 좀 하지마 제발 하지마 제발 하지마 아 진짜로 하지 말아봐 부탁 좀 할게 진짜 진짜잉? 없는 것 같아 씨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 이씨 아아 쪼마 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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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베이커 절대 아니야. 왜냐, 왠줄 알아? 이 서버 조금 특별한 서버거든. 이 서버 약간 특별한 서버랄까? 음, 베이커 필요한 서버가? 음, 베이커. 음, 베이커. 아까 했던 거, 노란색 안에만 들어가 있는 거? 족밥이지. 적용료 개빡통들. 부들부들하죠? 보들보들했죠? 보들보들해가지고 부들부들한 다음에 어? 보들보들했죠? 자들자들했죠? 에? 보들보들, 보들보들, 바들바들. 어, 그러려고. 여기 새벽에 오우! 오우! 오 뭐야? 왜 왜 왜 이렇게? 왜 벗어나지 여기? 잠깐만. 어 잠깐만, 왜 이래? 왜 이렇게 어려워 여기 얘네들 왜 이렇게 잘하지?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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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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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이야 헤헤 요렇게 꿀 바라본적이 없거든 헤헤헤 꼴 개꿀 아 조금만 조금만 더 빠일걸 꿀빠는 맵 개꿀이쥬 개꿀이쥬 꼬리쥬 꼬리쥬 개꿀이쥬 야 이 바보더라 거기로 왜 가니 아 잠깐만 알아 아는데 자꾸 떨어지게 돼 히힛 나있다 후후 이거 스트리머 모드 같은 거 없나? 없나 보다 없나 보다 천라운드 24등 하면 천 개 원코? 몇라운드 몇라운드로 아니 했잖아 딱 24등 했나요 혹시 아 마지막 24등으로? 어우 그거 개빡센데 설초가 그거는 흐흐흐흫 흐흐흫 야 이거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보자 야 이거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보자 흐흐흫 이제 딱 24등 해야 돼 으응 흐흐흫 노래를 이렇게 헐적에는 노래허는 코트 자 지금이야 흐흐흫 흐흫 아 나 이 맵 자신 없는데 이 맵 상당히 자신이 없는데 좋아 빠르게 가 노래를 헐적에는 앞으로 냅다 뛰면 됩니다 냅다 뛰다가 조금 헐적에는 열심히 하기면 팔꿈치 hehe 좋아요 잘 피하고 있어요 이 노래 환원 코트는 잘 피하고 있어요 아하 좋았어요 아 지렸다 나이가 잘하면 1등도 할 수 있을 듯? 한국 서버 애들이 잘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를 저격하기 때문이야 한국 서버에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한국 서버에도 저격 없으면 충분히 잘해 항상 4라운드까지 진출했었어 어 이맵 처음 보는데 뭐야 저 잘못 점프했다가 X 되는 것 같은데 16등? 뭔 소리야 지금 어 잠깐만 어 계속 돌면 되는 건가? 그냥? 뭐야? 먹미? 6명이 타락해서 그래요 음 9명 생존 9명 생존 서버마다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없다니까 아니 솔직히 키보드 WASD만 있는 이런 게임이 무슨 어떤 그런 뭐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잘하는 거고 저격이 있었기 때문에 못해 보였던 것 뿐이야 처음에 나 이 게임 돌렸을 때 저격 없었을 때 자동으로 돌렸는데 그때 4라운드까지 갱 갔잖아 봤잖아 나의 실력을 어 이맵 뭐야 마지막 맵이에요 어 진짜? 최후에 1인 뽑는 거 잘 사라질 거예요 어 뭐야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저희 밥 먹고 올게요 아 오는 게 아니라 밥 먹으러 갈게요 예 밥 먹고 자야지 자고 오늘 저녁에는 디도스도 고쳐졌고 IP도 바꿨고 했으니까 방송을 좀 흐름 있게 이렇게 좀 끌고 갈게요 알겠죠? 음 어디 간다구요? 지랄하네 병신 밥 먹으러 갈게요 밥 먹으러 가고 밥 먹고 와서 자고 그러고 오늘 저녁에 방송 어 좀 짜임새 있게 그렇게 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틀 잘 쉬고 와서 재밌게 방송했고요 음 갈게잉 나 갑니다 빠잉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